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포디리 내놓으라 한다.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는 이 속담을 두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의로 도움을 줬다가 되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만큼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자로 백종원 예산시장 관련 영상이 많이 떠서 온갖 봤더니 거기 상인들이 백종원이 자기들에게만 소스를 비싸게 팔아먹었다며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고 하네요. 다른 업체와 동일 가격으로 줬다는 해명 영상을 보고 사람들의 댓글은 참 가관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다 죽어가는 것 살려주니 이제와서 뒤통수를 친다고 말이죠. 한국인 종특인가요? 아니면 거기 상인들만 그런가요? 은혜를 갚은 수많은 비담이 많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그래놓고 여전히 장사를 하다뇨. 이미 돈 맛은 받고 어차피 레시피고 뭐고 남에게 받아서 편하게 장사하다가 먹고 살만하면 은혜도 모르고 다 그렇게 구는 것인가요? 아무튼 이런 자들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절대 그런 인간 군상들 무리에 섞이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그건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넘어진 사람 도와주니 그 사람 때문에 다쳤으니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아의 공갈단 수준이 사람들도 놀렸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요즘 들어 여자를 도와주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폭행이나 성추행, CPR을 해주어야 하는 위기상황에 도와주었더니 도와준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되려 고소를 하다가 결국 무고죄로 죄값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와 같은 피해 망상의 정신병에 걸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남자들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리던데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요. 물론 이와 다른 미담도 얼마든지 있지만 아무튼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은 갈수록 감사의 마음을 잊고 상대방에 대해 인색하고 각박하고 무관심과 무책임이 팽배한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신 앙심, 보호보, 운하는 차고 넘치더만요. 아무튼 이런 마당에 선한 사마리아니 비유가 과연 그들에게 들릴까 싶습니다. 자기 보호와 이기심, 무관심이 감사 없는 자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 은혜를 갖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러한 것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남을 돕는 것에 인색하고 각박해진 현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교회 댕기니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종교적인 도덕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모르쇠로 일관하며 내 알바 아닌 것처럼 구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파렴치한 신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연희들 사이에도 영혼 없는 사랑이란 말을 남발하는 것처럼 이제 연말이 되어 구호품 보내주고 단체 사진이나 찍기 전에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신에게 생명의 은인이신지 말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완하신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은혜를 갚으며 사냐고 묻는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교회에 다니다 보니 붙어버린 그 상투적인 고백과 별다른 변화 없는 회개 기도와 자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로 여기는 것 말고 당신의 삶을 볼 때 누구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알고 무엇이며 사는지 보여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말을 따르며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며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에 놓으라 한다는 말처럼 무엇이든 날 위해 달라는 해주세요 일색의 기도나 하는 종교생활을 보면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믿으면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신 분을 생명의 은혜로 모시고 산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도 같지만 내 부족과 필요만을 위해 졸라대는 것을 강구로 착각해서 온통 주세요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일색의 기도가 과연 보따리 내에 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정작 해야 하는 성경을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래 온 마음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감성파리 석유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덩달아 회개의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왜 그토록 소극적이고 남일인 것처럼 여기는지는 각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십자가 은혜라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일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정작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주님을 내 생명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단지 교회 다니다 보니 자주 있던 말이라 머리로만 그런 것으로 여길 뿐 자신의 삶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삶에서는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생명의 의미 물론 이것조차 평생을 두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렇다고 주님에 대해서는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하면 더했지 진심으로 그 은혜를 안다면 생명의 의미로 여긴다면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성회에는 수많은 말씀과 개명과 명령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을 발동해서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해보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듯이 나의 행위로 될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기 전에 우선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심을 분명하게 아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맞는지 그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알고 믿기 시작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으로 하는 종교생활만 할 뿐 쉽게 지치고 따르기 어렵고 아니면 느껴지지 않는다는 한탄의 도와달라는 말이나 하며 젖먹이로 살 뿐 장사관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온갖 주세요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 내 부족과 필요만을 구하기 전에 우선 성경에는 구하는 조건과 방법이 분명하게 있으나 그것조차 따르지 않는 실정에 과연 주님을 내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인정을 하는지 물어본다는 것은 애시당초 올바른 대답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상추적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나 감정팔이 하지 말고 분명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제라도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 맞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는 있는지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영어로부터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은인 대충 제대로 밥이나 한 끼 사주고는 내 갈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자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자